미나 누나. 아이고. 와, 왜? 긴장돼? 처음 했으니까. 왔어요? 누나 해야지. 무슨 누나? 미나 누나. 아이고. 와, 왜? 긴장돼?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. 아니, 왜. 아니, 아니. 뭔가 깔끔한 모습으로 5년 만에 부른 건데. 처음 뵀으니까. 너무 예쁘다. 너무쁘신데. 또. 또. 이 친구는 이 친구야? 어? 맞네. 왔어요 왔어. 맞아? 진짜예요? 잠깐 거기 계세요 얘가 달려가야 되니까. 달려가야 돼. 뛰어가 뛰어가 뛰어가. 누나하고 빨리. 안녕하세요. 민아 누나. 잘 지내셨어요? 네 잘 지내셨어요. 잘 지내셨어요. 안녕하세요. 뭐 이런 거를 들고. 안녕하세요. 반가워. 안녕하세요. 이야. 되게 활동적으로 생겼구나. 네. 어서 와서. 앉아 앉아 앉아. 네. 가운데로 앉으시죠. 앉아 앉아 앉아. 일단 앉아 앉아 숨 돌려 숨 돌려. 여기 앉아. 너무 예쁘다. 이뻐? 네. 반가워. 헐 Naustwo. 네. 네. чет SPEAKER. 네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